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성기게 하시미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게 놀아.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하미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냐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게 놀아. 모세가 심히 놓아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마 없어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시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지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하살에게 명령하여 웃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레하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시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하심해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숙이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준비하면서 참 제게 낙심도 되고 위로도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없이 무너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시지만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레위인인 고아 자손의 고라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반란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갈등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락과 벨레세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란 온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높아질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들만 스스로 높이냐고 하면서 이들을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고아자 손 고라가 주도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은 고아 자손의 장자 큰아들의 아들이었고요. 고라는 고아의 둘째 아들의 장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휘관이 이제 본인이 됐으면 되었을 텐데 지휘관이 본인이 아니라 고아세 셋째 아들에서 지휘관이 나오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손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왜 스스로 높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거늘 그들 중에 계시거늘 왜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 이렇게 분수에 넘치게 섬기느냐라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고라의 잘못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하여 하나님과 광야를 걷고 또 많은 시간 함께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들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그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 당을 지어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이 고라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탓할 사건과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잊지 않은 일을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혹은 없던 일을 자신이 편한 대로 만들어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만든 당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면 또 그 당이 필요에 의해서 또 그 필요가 없어지면 그 당은 자연스럽게 파기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라도 당을 만드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을 만들기 위하여 속삭이신다면 혹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함을 위하여 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멈추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당을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레이지파로 예배를 섬기며 천막을 옮기고 어려운 일을 한 고라 그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고라는 성막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또 지휘관의 역할을 넘보고 교만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들에게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복을 주는 일이었을 텐데 고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제사장과 지휘관의 일이 더 값져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이라고 자신만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DJ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귀가 쏠깃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맞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겠구나. 그게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낮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청하시고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도 이 일은 내가 좀 그래도 잘하니까 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일로 나 스스로를 좀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이 제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잘 못해서 너무나 속상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속상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못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라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야 말씀드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찬수가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니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떠한 일에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제 상황이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좀 닦다가 잘 못하는 사람이요? 잘 못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희망을 걸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도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일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아닌 너처럼 지금의 너처럼 매일 나에게 묻고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낮은 마음을 내가 찾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나는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 어리석게도 내가 그 일들을 잘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닌 그냥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찾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었고 자신도 제자장과 지휘관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고란은 자신의 일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고란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서열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직분이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오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유기성 단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 같지만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일이 났을 때 죽기로 제일 먼저 죽기로 결정하여서 앞에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직분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열,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여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에 사랑함으로 오늘도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시는 일이 작게 느껴지시고 혹시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 하지 말고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리에 있는 자, 힘든 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삼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회중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온 회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내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단번에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잘 되었다. 정말 이제 쓸어버려야지.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열 번이나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이제는 고라 자손이 정말 믿을만한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일입니까? 하나님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라가 당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250명을 그렇게 선동하였을 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렇게 250명을 선동하였을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치고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찌들 대로 찌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또 아론은 모든 백성이 아는 정말 고라가 말하기 좋아하는 실수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미리암 사건도 그렇고 두 아들의 나단과 아비우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250명이 이렇게 선동하여서 정말 그들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사람 앞에서 절대 증명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는 이러한 것입니다. 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오롯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 다 해보고 안되니까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이 반역에 가담하였지만 그 반란은 전적으로 고라 한 사람이 일으킨 것이니 한 사람의 반란으로 온 회중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방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주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자꾸 부르니 그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지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어느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정말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과 반역한 250명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높이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또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일이 작게 보여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내 삶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날을 다시 한번 궁유리 보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맡은 내 일이 작아 보이고 버거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정말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낮은 자로 섬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낮은 하나님 그리더십으로 하나님 낮은 자리로 가는 그리더십으로 하나님 사랑만 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정말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깊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고라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스스로 하나님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수 아멘